Q. 밀었습니다. 한 손 살려냈습니다. 밀어넣고 막고 떨어집니다. 지금 어려움도를 살려내고 포인트로 연결돼있죠? 김우미 선수 뒤에서 날아오는 토스였는데 욕심부리지 않고 가볍게 쳐냈던 게 블록킹을 뚫을 수 있었어요. 점프하면서 볼을 살려냈고요. 가볍게 쳐내죠. 이동재 선수의 팔을 막고 떨어집니다. 이어승! 넘어갔습니다. 자 다이렉트. 오프 공격. 스파이크! 넘어옵니다. 빼주고. 딱 빼고 탭! 이번에는 직접 우리 경결. 7위 2세트에는 김우미 선수가 많은 공격 점유율을 차지해줍니다. 김우현승 선수가 뒤에서 계속 받아냈는데요. 김우미. 마무리. 14 대 7. 김우미. 네이스! 자. 좋은 기운이 지금 묶은체육부대 선수들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. 자 중앙에서. 살짝. 살짝. 가볍게 밀어보고요. 자, 베거텍 연타. 받아냅니다. 김웅비, 베거텍으로 맞섰습니다. 베거텍 점. 자, 또 계속되는 김웅비 선수의 득점. 베거텍 연결. 수비 보면서 완벽하게 뚫어냈죠. 두 점차. 자, 받았습니다. 일곱. 자, 베거텍! 수비 넘어갔어요. 자, 밖으로 다시. 왼쪽. 스파이크, 베거텍 경. 네, 득점. 자, 김웅비 선수를 막아내지는 못하면 부성환 씨 체크에는 이번 시합 어려워요. 네. 아, 강력한 태각 공격. 네. 네. 네.